퇴밍 짜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러 세준이가 나왔습니다. 네, 스트로베리 나이트. 무서운 이야기 편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약간 무섭게 준비를 좀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포로 아니고요. 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잠시 후에 환한 얼굴로 다시 뵙겠는데 네, 우리 앨리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참 무서운 이야기 드릴 준비 되셨나요? 네, 저도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오늘 이 방 분위기가 굉장히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앨리스가 저를 좀 지켜주고 저도 앨리스의 요즘 날씨가 또 꿉꿉하고 되게 좀 습하니까 또 무서운 이야기 하면서 약간 소름돋으면서 시원한 시원하게 오늘 좀 보내시기 위해서 제가 또 무서운 이야기와 또 앨리스들에게 추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연을 또 받았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들. 왜요? 왜 안대가 준비되어 있죠? 혹시 몰라서 이렇게 안대를 준비했어요. 무서울까봐 무서울까봐 이렇게 안대를 준비를 했고요. 네, 이러면 제가 댓글이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진짜 정말 무서우면 그냥 눈을 감고 음, 그냥 저 혼자 이러쿵저러쿵 그냥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귀엽죠? 상큼하죠? 네. 다시 세팅이 되네요. 자, 인사를 오래하면 네. 인사를 너무 오래하면 우리 또 앨리스분들이 또 너무 지치실까봐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 시작을 하려면 일단은 엄청난 의식부터 시작을 해야되요. 네. 엄청난 의식을 시작을 해야되는데 네. 지금은 얼굴이 파랗지만 조금 있으면 불을 켤거니까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네. 제 얼굴 좀 있으면 보시겠으니까 걱정마세요. 네, 십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니까 오늘 뭐 준비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제가 또 오늘을 위해서 또 엄청난 아이템을 준비했죠. 네, 바로바로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네. 의식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의식을 시작해야 돼요, 의식을.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긴 바디 오시며 날아가 이마 오시며 또 지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지은 자를 사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인사하고 나옵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도 읽어야 돼요. 이래야지 제가 그 어? 불교예요? 미안해요. 근데 저는 기독교여서 네. 우리 종교적인 이야기는 네. 제가 기독교여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읽는 겁니다. 전내가지 천지를 만드시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니 네. 조조조조조 해서 네. 저를 오늘 브이앱에서 네. 무서운 이야기로부터 어. 무서운 귀신님들을 네. 저를 네. 지켜주시고 우리 앨리스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꾸면서 제발 나타나지 마시게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불 좀 켜고 올게요. 네. 불 켜고 왔습니다. 네. 불 켜고 왔어요. 짜자잔. 방이 엄청나죠? 엄마. 방이 엄청. 방이. 너 여기 매달려있어. 응. 원래 귀신 얘기를 하면 귀신이 몰려온다 해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혹시 갖고 왔어요. 그냥. 네. 저 진짜 혹시 울었잖아요. 진짜. 제가 분명 아이돌 중에서도 무서운 얘기 제일 못 듣는 제일 못 듣는 아이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진짜 정말 못 들어요. 오늘 지켜줄 이 거미 친구 와 이렇게 제목을 지켜줍니다. 네. 자. 아쉽지 것 있습니다. 오늘. 다 있어요. 오늘. 진심 나가야 하나. 네. 오늘 네. 여러 가지로 준비를 우리 해주신 우리 엘리스 분들 또 사연 되게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한 번 이제 읽어보기도 했고 이제 봤는데 한 번 읽다가 와 정말 무서운 구다리도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왜 복장이 이러냐고요. 오늘 누가 한 명 나오면 제가 끝장날 생각으로 네. 그냥 진짜 끝장날 생각으로 이렇게 파이터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 박살을 내버리려고요. 하여간 오늘 저 놀리려고 방에 뭐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깜짝 놀랬기는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우리 많은 이 영적인 분들은 저한테 오늘 진짜 한 판 네. 간단히 싸움을 하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쵸. 아 무서워요. 정말. 사연이 되게 무서워요. 네. 네. 대중교는 임세중교. 네. 파이터. 자. 일단은 어떻게 시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시작하기가 무섭네요. 손떨려요. 그리고 이거 뾰루주니까 그냥 이 친구 참 반갑다 라고 그냥 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 네. 네. 아 그냥 세준이 얼굴에 저만화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음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뒤에 뭐가 움직인다 그럼 바로 가서 다 떼버릴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옷을 옷이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음 그냥 트레이닝복이에요. 트레이닝복 사실 이제 뭐 추후에 우리 앨리스 여러분께 이제 좋은 소식 좋은 또 이제 컨텐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끝나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운동 컨텐츠 영상을 찍으러 가야 돼가지고 잠깐 복장이 이렇게 복장이 이래가지고 좀 이해해주세요. 제가 바로 넘어가야 돼가지고 이걸 입고 하는 겁니다. 네. 아 이거 치워달라구요. 아유 앨리스 여러분 너무 성이 다 보인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네. 어깨가 뭐 한 태평양 쯤 되죠. 자. 운동 컨텐츠 합니다. 운동 컨텐츠. 네. 운동 컨텐츠는 일단 저는 뭐 이제 스포. 다 합니다. 네. 다 해요. 저 이제 뭐 저 이불킥에서 다 본 남자예요. 네. 이불킥에서 또 신나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좋습니다. 네. 일단은 어 더 궁금하신 거는 이 이야기가 끝나고 제가 댓글을 통해서 차근차근 답변해 드릴 테니까 어 우리 앨리스 여러분 오늘 이제 세준이 스트로베리나잇 네. 오늘 무서운 이야기편 네. 같이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벌써 소리가 들리네요. 음 스포방지위원회는 어 방지위원회지 어 방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 네. 제가 대표기 때문에 마음대로 표현된다는 거 네.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이야기가 길었네요. 네. 아 그리고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앨리스 여러분께 어 어떻게 보면 음 10점 만점에 이제 제가 무서운 단계를 이제 제가 요 조그만한 마늘이로 어 마늘이로 아 이 목이 빨간 이유가 얘가 물었어요. 얘가 지금 물었어. 얘가 응? 얘가 물어가지고 얘가 물어가지고 얘가 물어가지고 이게 빨개요. 그 이빨 자국이에요. 이빨 자국 네. 그래서 어 10점 만점에 제가 이 마늘로 네. 10점 만점에 무서운 거를 네. 이렇게 정할 테니까 음 네. 잘 네. 제가 잘 한번 제 개인적인 거니까 음 마늘 귀엽죠. 네. 먹는 게 아니에요. 네.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모기 키스 모기 키스 모기 키스 모기 키스 어응. 마늘이 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무서운 이야기 첫 번째 네.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BGM이 빠질 수 없죠. 네. BGM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사실 분위기 분위기 좋아하죠. 어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 혹시나 영상을 직접 시청하시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공공장소이신 분들은 어 영상보다는 이어폰으로 그냥 라디오를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저 오늘 갈 때까지 가보려고요. 네. 혹시 공공장소 오면 네. 이어폰으로 그냥 아 비도 오고 꿀꿀한데 오싹하다 막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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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무서운 이야기 첫 번째 네. 빅톤 빅톤한 빅토니님께서 이야기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빅톤 빅톤하죠. 불 끄자고요? 아 불 끄... 아 알겠습니다. 불 끄고? 네. 불 끄고 왔습니다. 저 의자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초대해주시는 초대석. 잘 안보이겠지만 초대석이 저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아 몸이 으쓱으쓱해요. 네. 이 이야기는 제가 한동안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 보았을 때 봤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멍 때릴 때 초점이 안 맞춰지는거나 아 안 맞춰지거나 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멍 때릴 때 초점이 굉장히 안 맞아요. 눈은 원래 무조건 피사체가 있어야 그 피사체에 맞추어 초점이 맞춰지지요. 맞아요. 어떤 물건이 있어야지 그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당신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초점이 안 맞춰진다. 혹시 몰라요. 당신의 바로 앞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사연을 읽었을 때 맨 처음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멍을 때렸는데 초점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그러거든요. 저는 멍을 때릴 때 뇌가 쉬고 있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앞에 뭐가 없어서 초점이 없는 게 아닐까? 누가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사물이 안 보이는 거지. 저도 이거 읽고 살짝 소름이 돌았습니다. 울컥컥 했는데 오늘 빅톤 빅톤한 빅톤이 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늘의 개수는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은 너무 크니까 5점으로 할게요.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 드리겠습니다. 3개 드릴게요. 4개 드릴게요. 네. 뒤를 이어서 저는 콘텐츠 촬영 때 이 콘셉트를 맞춰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조금 무서워 죽을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두 번째 세준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뒤에 누구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준 BJ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눈을 뜬 앨리스인데요 제가 언제 라디오에서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남자가 소개팅에 나갔는데 나오신 여성분과 잘 맞다고 느끼고 소개팅 분위기도 좋아서 함께 고깃집으로 장소를 이동했대요 굉장히 잘 맞았나 봐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그 남자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냐고 그 여성분에게 물었고 그 여성분은 좋아요 좋아한다고 했대요 그 여성분은 그 여성분을 위해 남자는 자신이 아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네 어떤 사람이 고깃집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혼자 고기를 먹던 여자를 보고 그대로 기절을 했대요 왜요? 그 여자가 손바닥에 쌈장을 바르고 그 위에 고기를 얹어 마지막 상추를 올렸대요 귀신은 모든 행동을 반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귀신이 여자였다고 합니다 어때요? 무섭죠? 라고 남자가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깔깔깔깔깔깔 웃으며 박수를 쳤고 남자는 그대로 얼어붙었대요 왜 여자가 웃었는데 남자가 얼어붙었을까요? 그녀는 웃으면서 손등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대요 손등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대요 귀신은 반대로 맞잖아요 귀신은 박수를 거꾸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손등으로 이렇게 어떡해 너무 웃기다 이렇게 아 아 그래요? 오늘 많이 무섭네요 우리 엘리스 여러분이 손등으로 박수를 치면 귀신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손등 아니 손등 박수치는 귀신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우리 게스트 귀신 분 저 무서워요 지금 저 진짜 무서워요 저 진짜 무서운데 지금 진짜 하고 있어요 진짜 아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얘기는 제가 다시 제가 아는 거는 끝나고 이제 해드릴게요 네 뒤에 참 무섭죠 저도 진짜 무서운데 일단은 이 두 번째 사연 보내주신 우리 세준님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뒤에 이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늘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 네 4점 4점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불을 켜요 네 무서워요 네 네 무서워요 네 네 네 네 세 번째 사연까지 읽고 불을 켜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도 굉장히 무서운데 뒷사연이 점점 무서워요 그래서 어 세 번째 사연까지만 읽고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무서운 이야기 세 번째 네 네 연희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당첨되신 거 축하합니다 네 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꿈을 꾸는 도중에 꿈속의 사람들이 꿈속의 사람들에게 이건 꿈이다 이거 꿈이야 라고 외치면 그 꿈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섭게 나를 쳐다본다는 이야기 아시나요 우리 앨리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이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저는 무서워서 한 번도 시도 못해봤는데 주변에 진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세준 오빠도 이 이야기 알고 있나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해 본 적 있거나 시도해 볼 생각 있나요? 저는 저는 못해요 저만 죽어요 저는 네 실제로 위에 연희 님이 말한 꿈 이야기와 관련한 일을 겪은 앨리스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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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지인과 연희 님이 말한 앨리스의 사연입니다 아 아 네, 일단 불 켜고 올게요. 무서워요, 아니. 아니, 무서워요. 네, 일단 세 번째 사연까지 잘 읽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열린 결말.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이 열린 결말로 이건 모두 다 공감하는 이야기 중 하나잖아요.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도 분명 엘리스 여러분들도 분명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꿈 속에서 이제 꿈 속에서 저도 이 이야기를 못해서 한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이제 한 공백기 때 했습니다. 그 자각몽이라고 하죠. 제가 이건 정말 얼마 전이에요. 저도 가위가 굉장히 잘 눌리는 체질이에요. 진짜 몸이 약하고 좀 더 피곤함을 많이 느낄 때 이게 너무 싫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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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어우, 너 얼굴도 빨개지는 것 봐. 제가 이제 잘 때 와, 나 그만해라니 진짜. 어, 잠시만. 부금 끌게요. 어우, 얘들면 집중이 하나도 안 되네. 근데 제가 베개에 손을 집어넣고 자요. 어, 근데 제가 가위를 눌리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데 창문 바깥에서 계속 어떤 어린아이가 창밖에 앉아서 저를 보면서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선생님 좀 일어나보세요.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선생님이 대답을 안 해. 하면서 막 울고 막 이래요. 제가 잘 때 이러고 다 이러고. 베개에 손 넣어서 이러고 이렇게 잔단 말이야 이러고. 근데 선생님이 막 대답을 안 해. 막 이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우 막 너무 정신도 없고 막 너무 몸도 안 움직여서 아 이거 가위다. 가위 눌린 거야. 이러면서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뻗으려고 막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일어났잖아요. 가위 눌리면. 그러더니 갑자기 아 선생님 어디 가요? 막 이러면서 선생님 어디 가요 계속. 가려고 누가 가려고 했어요?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아 씨 안 되겠네.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일어났습니다. 네 일어났고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다. 뭐 이거죠. 뭐 아직 음 제가 이야기를 잘 못하고 마무리 잘 못하지만 저도 가위를 잘 눌립니다. 네. 세 번째 사연 이제 연희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이. 아 이거 뭐지? 이거 이상해. 이거. 모자 앞으로 써야 돼. 음. 네. 음. 밖에 아무도 없어요. 네. 오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연. 다섯 번째 사연이 저는 진짜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음. 음. 그림자요. 그림자는. 음. 그림자는. 우리. 박수. 짝짝. 손등으로 박수치는. 우리. 음. 강. 승. 강. 승. 강. 승.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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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양. 께서. 지나다니는 거예요. 네. 손등으로. 방송으로. 네. 치는 거니까. 아 근데 진짜 이 무서운 이야기 콘텐츠. 진짜. 뭐라 그러지? 나도 무서운데. 나도 무서운데. 우리 엘리스 여러분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어. 어느 분께서. 세준이. 인스타 아이디도. 인스타 아이디도 거꾸로잖아.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방금 소름 돋았어요. 강승식이요. 네. 이름 좀 약간 지으려다가. 강승식이요. 강승식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름 좀 바꿔주세요. 승식이 형. 승식이 형. 맞아요. 승식이 형. 네. 승식이 형이에요. 승식이 형. 네. 소오름. 네. 네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여름에 에어컨을 켜. 에어컨 내신 세준이 목소리 듣잖아. 세준이 목소리가 시원청량해서. 님께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숨쉬기 오빠. 한창 과제 시험에. 대외활동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가 많을 때가 있었어요. 항상 피곤에 찌들어 있었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어요. 어.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꿈속에서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아.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 일이 많은데. 평화롭게 앉아 있는 걸 보고. 아. 여긴 꿈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바삐 움직이던 사람들이. 일제히 멈추고.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아. 연장선인가 봐요. 그 얘기. 아. 내가 실수했구나.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려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노려보며. 따로 오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았는데. 어떤 분이 나오셔서. 제 팔을 잡고. 뛰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를 노려보며. 쫓아오는데. 아직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에이. 너 정말. 무서워. 어떤 허름한 곳을 도착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에게. 잡혔으면. 넌. 못 돌아왔을 거라고. 여기서는. 꿈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신.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마자. 전 꿈에서 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꿈 내용이 정말 이상해서. 검색해보니. 실제로 저처럼. 꿈에서 꿈이라는. 그걸 자각하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경험을 한. 사람이. 꽤 있더라구요. 라고. 보내주었습니다. 그. 난 여름에 에어컨 대신. 세준이 목소리 듣고. 네. 청량. 해서 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네 번째.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세 번째 사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각. 자각. 이분은. 이제 벤치에 혼자 앉아가지고. 아. 이건 꿈이구나. 생각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이. 4번 앨리스 님께서. 3번 앨리스 님한테. 이렇게. 모든. 표정을.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어떤 한 사람이. 구해줬다고 하는데. 그. 그 사람 누굴까요. 진짜. 네. 그 사람이. 그 꿈에서 나타나신. 그 용감한 사람. 그 사람. 계속. 다시. 다시.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신가 봐요. 야. 저는. 네 번째. 사연. 어? 오빠. 그거. 전승사자. 저승사자래요? 응. 와. 저승사자래요? 이게. 아니면 원래 꿈 주인. 와. 대박이다.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아. 이. 네 번째 사연에. 마늘은. 진짜. 별 다섯 개에요. 다섯 개입니다. 네. 진짜. 마늘 다섯 개에요. 와. 진짜. 약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진짜. 소름. 인 것 같아요. 진짜. 자. 투명소녀. 오빠 지금. 사연이 있는데. 심장 어떠냐고 하는데. 왜냐면. 보통 대부분. 꿈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꿈. 가위. 이제. 아니면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좀 약간. 좀. 되게. 미스테리한 것 같은 거는. 대부분. 꿈이나. 아니면. 가위나. 이런 거에서.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부터. 찬송가 틀어달라고. 우리. 엘리스 분들께서. 네.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 무선 이야기 할 때. 음. 성경책이나. 어. 찬송가. 이런 걸. 듣게 되면. 이건. 이건. 저희가. 들었던.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누구한테. 있었던. 일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서. 주워들은 거라서. 어떤. 무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맨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책을 절대 안 들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음.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다 같이. 멤버들이랑. 이제. 댄서 형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불 꺼놓고. 무선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무서워하니까. 막. 아. 아멘. 아멘. 이랬는데. 갑자기. 댄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댄서 형이. 세준아. 그거 알아? 너. 무슨 이야기 할 때. 계속. 성경책 읽고. 이러면. 성경책. 어느. 너가 어느 순간부터. 거꾸로. 거꾸로. 읽고 있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듣자마자. 너무 소름이 더 나가지고. 성경책. 성경책도. 이제. 그날부터 안 봤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제대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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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상한. 이상한. 말을 하거나. 막. 이렇다고 하거든요. 그쵸. 무슨. 거울 모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밖에요. 우리 앨리스 분들이. 진짜. 매일. 무서운 얘기 할 때마다. 맨날. 뒤에 누구 있다. 문에 누구 있다. 뭐. 뭐. 이렇게. 된다. 제가. 절대로. 절대로. 저 오늘. 다 부술 생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사실상. 이게. 이게 더 무서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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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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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을 그렇게. 이거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짝짝이입니다. 손뼉지는 짝짝짝 귀신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진짜 엄청납니다. 오늘의 게스트, 귀신입니다. 스트로베리 나잇의 게스트. 아까도 두 번째 사연에서 읽어드렸죠? 박수. 뭐야, 깜짝이야. 거꾸로 치는 귀신, 승식이 형. 아까부터 초대 손님 모시고 싶었는데, 가까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텐션을 놀래킨 승식입니다. 진짜 기절할 뻔했다. 형 때문에 또 짝짝이 생겼잖아. 이건 마늘 100개야. 이거 입에다 다 넣어도 돼. 자, 이제 마지막 사연 남았는데, 형이 마지막 사연. 아, 진짜요? 뭐야?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마지막 사연. 우서은이 여기 다섯 번째 마지막 사연이긴 한데. 아, 저 사연 하나 제보하러 왔는데. 뭔데요? 우서은이 이야기. 아, 제... 아... 불 끄고 해야 되나요? 어, 불 끄고 할까요? 아, 그럼요. 보여요? 불 끄면, 근데? 네, 보여요. 앨리스 일부러 그랬죠, 일부러. 일부러 오라고 그랬죠, 일부러 오라고 그랬죠, 일부러. 어, 일부러 오라고 그랬지,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응, 일부러 나도 읽히려고. 네, 여러분들.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리러 왔습니다. 네, 무서운 이야기 하나. 네. 무서운 이야기. 제가 옛날에 다녔던 샵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 그래요? 네. 옛날에 샵? 우리 첫 샵. 아, 첫 샵 때. 응. 이거 좀 슬픈데? 무서운, 무서운 부분 맞나요, 이거? 네, 무튼 제가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인데. 네. 어, 이제 그 선생님이 단체로 저기에 가셨대요. 어디요? 해외 투어에 가신데요, 그때, 당시에. 아, 해외 투어? 네, 해외 투어. 그때가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기억은 안 나는데, 무튼 이렇게 동남아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공연을 하고, 끝나고 이제 호텔에 가서 쉬려고, 호텔에 가서 이제 그 샵 선생님들이랑 한 5명? 왜 때리려고 그래요? 아, 알겠지. 5명 정도. 네, 크루스위드여가지고. 5명 정도 이제 같이 이렇게 막 술을 먹고, 이제 고생했다 오늘. 정말 고생했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의 뒤풀이를 호텔 방에서 이제 하고 있었대요. 아이고, 마시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에서, 문 쪽에서. 또 문이에요? 네. 형이 들어온 것도 문인데 또 문이에요? 그렇죠. 문에서 띵동 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네. 누구 혹시 룸서비스 시켰냐고. 어, 저희 안 시켰다고. 어, 그래. 그래서 그렇게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없겠죠, 당연히. 아무도 없더라. 당연히 없죠. 무서운 이야기니까. 귀신이니까. 그래서, 어, 왜 아무도 없지? 이런 소리가 들려서. 근데 이제 가서 가지고, 또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서, 야, 우리 이제 다시 이렇게 술 딱 해놓고. 없다, 없다. 뭐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이제 막 마시려고. 마시고 있었어요. 또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띵동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있는 거 아니냐고. 장난치지 마라.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남자 선생님한테, 어, 선생님이 한번 가달라. 좀 무서우니까. 그치, 무서우니까. 남자 선생님이, 내가 갔다 오고 있다. 딱 가셔서, 딱 봤는데,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진짜 큰일 났다. 야,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지? 응. 그랬는데, 어, 이상하다. 그래서, 진짜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진짜 없는데. 아, 아닐 거야. 아니야. 이러면서, 얘들아 그냥, 있자. 이러고 또, 딱 술을 또 마시고 있었는데, 또 띵동이 오는 거야. 야, 씨. 소름이다. 일단 이제, 띵동 또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야, 문 열어지 말자고. 문 열어지 말자. 그랬는데, 띵동이 딱 멈추더니, 야, 갓나오다. 했는데, 갑자기. 이 전체적으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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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그냥 dire게. 또 좀 sage. 어, 여러분, 저거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서 문 앞에도 갔는데 계속 Myers school alltid 열고 놀리더라고 그냥 안갓이고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고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남자쌤이 문을 탁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 그러면서 딱 띵동 소리가 멈추더라 아 옆방에서 이 옆... 아니 들어봐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옆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봐봐 그런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띵동 소리가 안 들리더래 그래서 아 진짜 무섭다 큰일 났다 이러고 그러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뭐야? 깜짝이야 정전이에요 저희 연습실 플레이리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카운터에 가자 저희 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 CCTV를 좀 확인해 줄 수 없냐 CCTV를 확인을 했는데 CCTV에는 샵 선생님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러는 것만 나왔대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러고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거는 띵동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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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눌렀잖아 다시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호텔은 띵동 이 소리가 끝날 때까지 다음 소리 다음 거를 아무리 눌러도 띵동 띵동이 아니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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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인 거 같아 아 그거네 아씨 개소름이야 왜 소름? 아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엄청난 소름이에요 엄청난 소름이에요 어 그런 일이 있었어 응 소름 돋지 형 형들이 망했어 진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와 오 지금 내가 되게 무대가 되게 무섭게 만들어졌어 이야 와 와 진짜 근데 그것 좀 소름이다 이걸 했는데 띵동 그러니까 마무리 눌러도 띵동 띵동이 안되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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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어 네 선생님이 왜 십자가 거꾸로 들고 있냐는데요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지 맞췄지 어 그러한 일이 있었답니다 네 자 우리 리스 저 봤죠 무선 이야기 할 때 십자가나 성격책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거꾸로 들을 수 있고 성격책을 거꾸로 읽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요 네 네 아무튼 제가 갑자기 세준이가 이 무서운 얘기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무서운 얘기가 또 생각이 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 형 네 형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형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나봐요 여섯 번째 사연에 형 리스트 추가할게요 그렇죠 저 여섯 번째 사연 네 어 제 사연이 1등이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세준이도 사람이었어 뒤에 누가 있어 뒤에 누가 있어 어 자 그러면 한 번 다음 사연 세준이가 읽을 거죠? 네 오 뭐야 이게 좀 무서운데 근데 아 여기 좀 무서워요 불 끄면 되게 섬짓해요 진짜 섬짓해요 아 제가 진짜 너무 네 마지막 사연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이거요? 네 제가 누제스 오빠가 드리는 네 마늘 100개입니다 짜라란 아 오늘 가벼워 마늘이에요 스위트 마늘 네 네 누제스 오빠가 드리는 심각합니다 저 마지막 사연 좀 무서웠어요 마지막 사연? 네 이거?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사연 드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머리 상상 속으로 좀 하면서 이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사연 세준이 때문에 자꾸 비가 와요 심장마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본 경험 이야기입니다 오 실제로 봤대요 네 영화관에서 알바할 때 이야기인데요 손님들이 영화를 보시고 나간 상영관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오 네 그런데 갑자기 퇴장로로 다시 손님이 돌아오시는데 앞좌석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시길래 뭐 두고 가셔서 찾으러 오셨나보다 혼자 못 찾으시면 나한테 도움 요청하시겠지? 하고 청소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도 앞쪽에서 돌아다니는 인기척이 사라지지 않길래 뭐 잃어버리셨나? 도와드릴까? 하고 정면으로 쳐다봤는데 영화관 안에 사람은 무슨 개미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저기 네모네 모가 있는데 네 대신 이런 너무 놀라 뛰쳐나와서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흰 쇼패딩을 입은 여자분을 분명 봤는데 사라졌다고 사라졌다고 말하니까 제가 청소하던 영화관에서는 원래 여자 귀신을 봤다는 직원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그 영화관 청소는 다른 분들한테 부탁드렸답니다 영화관에 주신 얘기가 굉장히 많죠 네 영화관 솔직히 영화 다 보고 이제 막 저희는 그냥 탁 가버리잖아요 근데 꼭 그 넓은 영화관 상영관에 혼자 청소하시거나 둘이 청소하시잖아요 맞아 맞아 저는 그 볼 때마다 진짜 좀 약간 강심장님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저는 거기서 일 못해요 저런 사연관에서 아니면 딱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화가 팡! 나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청소하고 있다가 갑자기 스크린에 영화 중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막 짜집기처럼 막 나올까봐 이런 상상을 진짜 많이 하곤했어요 영화가 진짜 무섭다고요? 나만 뒤에 누워있는거 아니니? 아 혹시 무서운 이야기엔 또 없어요? 혹시 아 아는? 저요? 네 저는 나 무서운 이야기를 몇 개 알았는데 저는 무서운 이야기 좀 있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꿈 이야기여서 어찌됐건 깨어나는 결말이긴 해요. 근데 보통 공백기 때나 아니면 대기실에서 많이 가위 눌리잖아요. 대기실에서 이제 어디더라 자고 있었는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넓은 바다에 제가 열심히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바다니까 조금 파이팅하게 물도 들어가고 수영도 하는데 파도가 너무 거세서 수영을 아무리 해도 육지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필사적으로 육지를 향해서 계속 수영을 했는데 거의 체감상 한 시간 이렇게 수영한 것처럼 너무 지질렙 지치더라고요. 근데 육지는 커녕 점점 뒤로 밀려나서 육지가 거의 뭐 섬처럼 진짜 조그만할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제가 또 심의 공포증 있잖아요. 아래에 뭐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진짜 아래 꿈이니까 뭐하게 생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일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갑자기 물 안으로 계속 끝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 속으로 계속 쭉 빨려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제가 죽고 제가 숨이.. 아 죽었어? 네 숨을 쉬지 못해서 그러고 깨어난 적이 있어요. 대기실에서. 어차피 깨어내긴 했는데 좀 약간 되게 고통스럽게 깨어났어요. 근데 딱 깨어나 보다 보면 내가 의상을 얼굴에 덮고 자거나 담요를 얼굴에 덮고 자거나 거의 이래. 내가 진짜 너무 괴로워서 막 이러다가 뻥 일어나면 담요가 이렇게 얼굴이 의상 이렇게. 거의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진짜 너무 괴롭게 일어나서 그런 사연이 있죠. 아 나 무서운 얘기 좀 몇 개 알았어요. 기억이 안 나. 아니 안 했나 봐요. 뭐? 뭐 없어요? 네. 몰라요. 이거는 제가 한번 말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짧게 제가 숙소에서 귀신을 본 적이 다 두 번 있어요. 옷장. 옷장? 아 옷장은 이번에 이불킥에서 한번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건 가족 최근 일이고. 그렇죠. 이제 언제지? 우리 연습생 때. 연습생 때 숙소에서 너 우리방에서 지낼 때. 형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리고 누워 있었어요. 제 발 아래쪽에는. 이제 저희. 이제. 서랍장이랑. 서랍장이랑. 문이. 그 뒤에 문이 이렇게 있었고. 그런 구조였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애들이 이렇게 2층 침대 있고. 저쪽 반대편에 또 2층 침대가 있고. 그런 데였는데. 그리고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다가 애들아 이제 자자 이러고. 자자 하고 불을 딱 끄고. 불을 딱 끄고 이제 딱 누워서 진짜 애들이 잘 시간은 아니었어요. 제가 끈 지 한 5분 10분 정도 밖에 안 됐을 때라서. 그리고 이러고 있었는데. 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제 발밑에서. 발밑의 그 공간에서. 누가 프레쉬를 비추는지. 프레쉬를 비추는지. 이렇게 막. 엄청 밝은 빛이 이렇게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아 뭐야 이러면서. 아 막 이러면서. 아 막 이러면서. 누가 이렇게 장난치는 줄 알고. 아 뭐야 이러면서. 막. 엄청 눈이 밝아가지고. 막 이러고. 뭐지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누가 뭘 찼나 보다. 누가 뭘 찾으려고 이렇게. 프레쉬를 비추는구나. 아. 그래서 일단. 가만히 냅뒀는데. 그리고 가만히. 저쪽을 이러고.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그러다가. 뭐야 이러면서. 막으려고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그 빛이. 슥. 하면서 내려가면서. 캐비넷. 캐비넷. 서랍장 쪽으로 가면서. 사라졌어요. 그 빛이.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누가 여기. 여기 저. 뭘 찼나 이러고. 거기에 딱. 바로 가봤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야. 난 진짜. 누가 장난친 줄 알았어. 그래서. 이게 뭐지. 메이데이래요. 메이데이라고요. 메이데이 안무. 손전등이 거기서 나와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손전등이 나와서. 사라져버렸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메이데이를 준비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결국엔 그건. 아무도. 안 그랬다고. 물어봤었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짧게 하나는. 숙소에서 제가 이러고 자고 있는데. 알잖아요. 여름에. 덥잖아요. 그렇죠. 위해를 벗고 자고 있었어요. 원시인. 원시인. 위해를 벗고 이러고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한참을 자다가. 눈에 탁 떴는데. 저쪽 구석에서. 한. 한. 진짜 한. 세 살. 아니다. 한. 한. 네다섯 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랑. 여자애 둘이. 근데 약간.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여자애 둘이. 여기 서 있더라고. 구석에. 화장실 쪽 구석에. 그래서 이렇게. 둘이 서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난 잠결이라서. 이게 뭐지. 뭐지. 이랬네. 그리고. 갑자기. 그 큰 애가. 나한테. 다다닥 달려오는 거야. 어. 토이 한 거야. 진짜로. 나한테 다다닥 달려와가지고. 내 귀에다가 대고. 응. 추우니까 옷 입고 자. 이러니까. 응. 진짜로. 옷 입고 자. 그래서 옷 입었어요? 그리고. 나는. 아유. 약간 무서워가지고. 어. 네. 이러고. 잠들었어. 그대로 잠들었어.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다. 눈에 딱 떴더니. 내가 옷을 입고 자고 있더라. 걔가. 토시온가 걔가. 진짜로. 걔가. 여러분 이게 진짜. 진짜예요. 걔가. 입혀준 거야. 그러니까 입혀줬는지. 그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저는 옷을 진짜 안 입었어요. 입은 기억이 없는데. 입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눈에 딱 뜨니까. 내가 옷을 입고 자고 있었어. 진짜로. 다정한 얘기다. 그쵸. 이거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다정한 얘기다. 거짓말 같죠? 근데 진짜예요. 저 이거는. 제가 살면서 참 몇 번. 못 겪어봤는데. 그런 무서운 일을. 그게 좀 신기했어요. 우리는 항상. 꼬마 애기들이 많아. 맞아. 나도 꼬마 애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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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하고 남자애. 맞아. 야. 너 근데 혹시 그거 얘기했어? 뭐? 한세 얘기? 뭐? 한세? 그 거실에서. TV? 거실에서 그 TV. 그 팬들 아시려나? 진짜 웃긴데 그거. 웃기긴 진짜 웃긴데. 웃기긴 한데. 한세는 무서워서 죽을 뻔했지. 여러분들 이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한세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 TV. 그. TV. 숙소에서. 이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저 나가겠습니다. 어머. 들어보셨나요? 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세. 한세. 한세 얘기 못 들어보셨죠? 아. 한세 얘기 못 들어보셨죠? 모르는 것 같아. 한세가. 아니. 일단은 시작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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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었어. 그 다음날 우리가. 음악 중심인가에. 응. 응. 그때 아마 아이즈 아이즈였나? 되게 촉창기. 좀 촉창기였어. 말도 안 되었나 보니. 그때쯤이었는데. 제가 자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죠 뭐. 다 자고 있었는데. 다 자고 있었는데. 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거실에서. 응. 닷세븐 선배님. 네. 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새벽에 노래도 크게 틀어놓고. 응. 그래가지고. 아니. 뭐지? 이러면서. 딱 깼는데. 막 누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거실에서. 그래서. 누가 이 시간에 한세가 진짜 드디어 미쳤나. 미쳤어.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한세가 잠이 고파서 미쳐버렸구나. 그랬는데. 이제 찬이가 이제. 우리 방에서 찬이가 이제. 아 진짜 찬이도. 찬이도 웬만하면은. 조용히 자는데. 찬이가 나간 거야. 찬이가 나가서. 막. 둘이 뭐라 뭐라 얘기를 하고 오는 것 같았는데. 찬이가 이렇게 들어오던 거야. 찬이가 들어오더니. 야. 큰일 났다. 이러는 거야. 어? 야. 왜 뭔데? 이랬더니. 한세가 비신받다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장난치지 말라고. 그리고 난 잤어. 그리고 난 잤던 것 같아. 그리고 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났어 이제.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일어났는데. 한세가. 어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오. 어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데. 한세가. 자려고 하고 있었나? 자가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잤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티비가. 탁 켜지더래요. 티비가 탁 켜지고. 진짜 그거 알잖아요. 공포영화의 대명사. 그 화면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뭐지? 이러면서. 한세가 처음에 조금 놀랐지 이제. 응. 뭐지? 뭐지? 이랬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티비가 탁 켜! 꺼지더라고. 혼자. 응. 근데 이게. 뭐. 침대에 리모컨이 있어서 이렇게 눌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한세가 그때. 정말 부동자세로. 무서워서. 부동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움직이면서. 버튼이 눌렸지는 않았을 거라고. 한세는. 완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럴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결국엔. 또. 어떻게 할지. 무섭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켜지더라고요. 또 켜지더니. 하고 있어서. 와. 이게 뭐지? 이랬는데. 또 그 와중에. 채널이 이렇게. 채널이 탐탐탐탐탐. 채널이 그때 돌아갔대요. 채널이 돌아가서. 채널이 돌아가서. 한세가 너무. 노워졌나 뭐 이랬는데. 한세가 그때 어찌됐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무슨 노래라도 틀자고. 좀 신나는 노래를. 뭔가를 틀어야. 자기가 안 무서울 것 같아서. 그. 아무거나 틀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저희랑. 같이 활동했던. 활동이 좀 겹쳤었던. 갓세븐 선배님 노래가. 나와가지고. 한세가 그걸 막. 새벽에 미치듯이. 그러고 있었다고요. 무서워서. Baby you are my, my, my.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좀. 믿지는 않지만. 한세가 얼마나 진짜. 무서웠으면. 한세가. 그렇게. 무서움을. 타는 애가 아닌데. 맞아. 무서워하는 거 보고. 아 제가 진짜로. 뭔가 무서운 일이. 있었구나. 네. 다급했습니다. 네. 진짜. 그런 일이 또 있었죠. 참. 당신이 너무 무서운데. 이야기하면. 별로 안 무섭죠. 안 무서워요 진짜. 별로 안 무섭죠. 지금. 한세 답 좋다. 네. 꼭 이렇게 참. 다들. 다들. 기가 허하다고. 응. 기가 허하다고. 아니네. 여섯 번째 사연도 있네요. 다섯 번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럼 이거 저 듣고 갈게요. 이거요? 네. 듣고만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뭐. 저 무서운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어서 쓰려고요. 또 어서 쓰려고요. 안 써요. 네. 여섯 번째. 사연. 형이 읽을래요? 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 마지막 사연.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이 마지막 읽었어요. 우리 여기 스트로베리 나이신데. 네. 괜찮아요. 지금부터 승식 나이시 돌아왔습니다. 가지마 아니야. 네. 자. 여섯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혹시 굴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세준이 얼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원래 가위를 진짜 엄청 눌리거든요. 그래서 가위가 눌려도 웬만하면 그냥 아 가위 눌렸구나 생각하고 풀려고 발버둥 치면 풀렸단 말이죠. 근데 그날은 평소처럼 가위에 눌렸는데 느낌이 너무 쎄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제가 있는 힘껏 힘을 주면서 발버둥을 쳤는데도 안 풀리는 거예요. 맞아. 배운 가위야 그래.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못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해서 빨리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눈을 탁 떴는데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얼굴 없는 사람 세 명이 제 옆에서 강 씨처럼 손을 앞으로 쭉 뻗고 무슨 이상한 종 같은 걸 들고 흔들면서 뛰고 있고 천장에는 머리가 엄청 긴 여자가 엎드려 있어서 그 머리카락이 제 얼굴에 계속 닿고 심지어 또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어.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진짜. 그 순간 너무 소름이 녹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눈을 감았는데도 계속 보이고 머리카락이 계속 닿는데 소리는 계속 들리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 하면서 있는 힘껏 힘을 줬는데도 안 풀려. 무서워 죽을 것 같은데도 안 풀리니까 진짜 갑자기 또 너무 화가 나서 온갖 심한 욕을 했는데 그때 딱 풀리더라고요. 과로 치고 제가 이렇게 욕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라고 그리고 다음날에 온몸이 뭉쳐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안 무서워 하시는 앨리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꼭 저의 사연이 뽑히길 기도하면서 안녕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왜요? 안 무서워요? 저요? 이거 당해볼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근데 사실 가위 눌리는 걸 믿지 않아요. 가위 눌리는 걸요? 네. 왜요? 가위 한 번도 안 눌려봤어요? 아니요. 가위 눌려봤는데 저는 귀신을 보진 못했지만 저는 가위 눌리는 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나약하다? 아니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귀신에 의해서 가위에 눌리는 게 아니라 가위에 눌려서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귀신은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만들어낸 게 아닐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네. 저는 물론 진짜 가위가 정말로 뭐 귀신과 연관이 있는지 정확히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가위 들린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몸이 안 움직여 본 적도 있고 그게 약간 저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의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번 형이 이거는 별 다섯 개 중에서 몇 개 이거요? 네.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요? 네. 저는 이거 만점 드리려고요. 만점? 네. 그래요. 만점. 이것도 엄청 무서웠어요. 뭔가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좀 더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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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간절한 거 너무 뭐라고 그러지? 깨어내려고 너무 간절한 것 같아요. 깨어내려고 나는 마늘이 간절한 것 같아요. 깨어내려고 너무 간절하게 애쓴 게 느껴져요. 진짜 죽을 뻔했대요. 진짜 음마랑 죽는다는 소리를 잘 안전한 사람들이 진짜 죽을 뻔했다고 아 진짜 사양 뽑혔습니다. 채린이 다 무섭다는데요? 나 진짜 다 무서워. 채린이 다 무섭다는데요? 저는 진짜 다 무섭습니다. 진짜 아무튼 저는 이제 이만 인사드리고 여러분들 스트로베리나잇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형은 형한테는 이불킥이 있으니 저는 스트로베리나잇으로 아 그래요. 안녕! 네. 채린이 형 안녕! 여러분들 그 어깨 터셔야 돼요? 이거로 자 돌아가실 때는 천천히 고기를 숙이고 들어가 주시면 아니요. 나 다리 네. 꺾어야 돼요. 네. 고기를 꺼에요. 승식이 형은 갔습니다. 네. 오늘 여섯 번째 사연까지 잘 읽었는데요. 네. 네. 여섯 번째 사연까지 잘 읽었는데 사연도 사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대체 선물 안 드릴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제가 음 제가 제가 폴라로이드 사인 하고 이거는 폴라로이드 사인하고 좀 더 저는 이제 뭐 마늘 사인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음 좀 더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우리 앨리스 분들을 위해서 어 치킨 쿠폰을 네. 치킨 쿠폰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회사를 회사 어 회사 이제 회사한테 이제 상의를 해서 제가 치킨 쿠폰 이랑 이제 폴라로이드 사인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나갈 이것도 드리고 싶은데 어 이게 두 분인데 한 분은 못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가 더 구매되면 이거 두 개 이거 추첨에 두 분 한 분씩 드릴 거고요 네. 쿠폰 이거랑 치킨 쿠폰이랑 그래서 맛있게 이제 뭐 직장이나 뭐 하시고 네. 하시고 맛있었나 이제 뭐 치킨 드시면서 하루 하루를 딱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네. 아 벌써 2,000이에요. 네. 아이고 지금 음 아 이불키 이불키 네. 2,000, 2,000만 워우 나이스 2,000만 아 왜냐면 제가 몇 번 스트롬베리 나이트 하고 막 이랬는데 뭐 라디오에서나 이럴 때 막 되게 상품들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음 어떻게 보면 제 스트롬베리 나이트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주체하는 건데 우리 엘리스 여러분께 좀 뭐라도 한 개라도 또 좀 더 챙겨주실 수 없나 이렇게 하다가 치킨 어떠냐고 치킨? 치킨 나쁘지 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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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뭐 회사도 안 되다 오면 뭐 사비 해가지고 쿠폰 드려야죠 뭐 그쵸? 네 네 네 만약에 예산이 안된다면 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그리고 뭐 추후에 뭐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뭐 컨텐츠 해가지고 제가 좀 더 우리 엘리스 분들에게 뭐 맛있는 야식이나 이런 저는 뭐 모르겠어요 생각나게 좀 음식 밖에 없어가지고 음식 밖에 없어가지고 어 이제 생각나면 이제 뭐 이제 뭐 쿠폰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엘리스 분들이 추첨해가지고 제가 또 야식 아니면 저녁을 이렇게 좀 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제가 또 자주 찾아 자주 찾아와야겠죠 아마도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제 스트로베리나이 이제 이제 다 이렇게 공시가 뜨면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제가 쏘겠습니다 네 음 사라졌네요 음 얘가 물었어요 얘가 물다가 지금은 다 나왔습니다 네 다 나왔어요 네 누구야 네 나도 사죠 네 제가 많이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네 찾아와가지고 음 엘리스 맛있는 밥 이라도 뭐 치킨이나 뭐 쿠폰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피자도 있고 치킨도 있고 뭐 베스킨라리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음 또 뭐 있냐 음 뭐 올리브영 쿠폰도 있고 아니면 뭐 빕스 쿠폰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네 제가 한번 많이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 아마도 어 어 폴라로이드도 드리고요 네 네 필링? 필링자 어 네 네 일단 오늘은 일단 이 무서운 이야기 컨텐츠는 사연 6개 보내주시면 엘리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외에도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다음 기회에 어 다음 기회에 제가 어 또 이렇게 당첨되시면 또 사연도 읽어드리고 또 어떤 컨텐츠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사연 많이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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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에 맞게 많이 많이 네 보답을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재미있었어요 네 무서웠죠 저도 무서웠습니다 네 돈까스 이야기는 저 방송 때는 금지입니다 네 돈까스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 돈까스 굉장히 트라우마가 센 사람이어서 돈까스랑 바로 선전한 사람이어서 돈까스는 안 돼요 네 어 근데 거미가 뭐 아까부터 뭐 계속 바뀐다고 하는데 뭐 진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네요 어? 어? 네 네 돈까스 소스는 금지어예요 네 금지어니까 돈까스 소스는 돈까스 소스 너무 싫어 돈까스도 너무 싫어 네 네 돈까스 소스 돈까스는 네 돈까스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진짜 정말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정말 진짜 마음이 아픈 하...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 아까부터 왜 복장 이러냐고 하는데 아까도 말하기도 했는데 저희 끝나면 이제 운동 콘텐츠 때문에 운동하러 가야 돼요 이제 운동 콘텐츠 때문에 이제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이 많이 또 궁금해 하더라구요 제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음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도 한번 보여줘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제 이거 끝나면 바로 운동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다 알 거니까 네 운동 콘텐츠 때문에 운동하러 갑니다 네 운동하러 가야 돼서 아 어떻게 운동하는지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 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구요 음 컨텐츠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운동을 하면 되게 얼굴이 막 으악 으악 막 이러고 아악 막 이러고 되게 일그러진 얼굴이잖아요 뭐 스포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스포 어때? 나한테 내가 하는 건데 뭐 괜찮아요 어 저만 믿으세요 우리 엘리스 제가 열심히 어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많이 많이 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는 음 갈 때까지 간 사람이어서 뭐 이한문 불사 질러서 음 우리 엘리스 조금이라도 뭐 에이 너무 꽁꽁 싸매고 있으면 어 왜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할 텐데 그런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 그냥 예의할게요 그냥 음 음 음 아 괜찮아요 네 아 그리고 인스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스타 비하인드 그 한세랑 뭐라고 하더라 친구하는 거 한세랑 친구하기 어 마팔 비하인드 어 이거 마팔 친구하는 거란다 아니 아니 저는 인스타 진짜 몰라요 정말 몰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냥 사진만 올리는 것 밖에 몰라요 근데 어제 한세가 만들었더라구요 이제 어제 한세가 만들었는데 이제 한세가 와가지고 응 와가지고 왜 형 나랑 마팔 안 하냐고 그래서 마팔이 뭐야 이랬어요 마팔이 뭐야 그래서 막 누르는 거래요 팔로잉을 하는 거래요 팔로잉 팔로잉을 누르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네가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도 이 아이폰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어찌 됐건 하다가 오 됐어 해가지고 이제 이제 한세랑 마팔을 했는데 이제 뭐 한세랑 한세랑 그러더라구요 무슨 형 왜 마팔 안 하냐니까 무슨 그 팔로우 수 0 이거 0 하는 거 뭐 지키는 거냐고 그게 또 뭐냐고 말하니까 뭐 그런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팔로우 수 0 하는 거 몰라 나는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한세랑 해서 그래서 한세가 그러다가 아 형 그 뭐지 승우 형이랑 병찬이도 팔로우 해 이러길래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냥 만남 해달라 그래 막 그랬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비하인드에서 어제 이제 처음으로 마팔이라는 거를 네 배웠구요 네 진짜 잘 몰라요 진짜 잘 몰라요 네 승우 형이랑 병찬이도 이제 팔로우 해야죠 이제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게요 네 네 우리 앨리스 어 두 분께 네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한 10분 정도만 어 우리 앨리스랑 아까 전에 못했던 소통하고 저는 이제 컨텐츠 그 운동하러 가봐야 돼가지고 이제 운동도 그거 시간 잡아놔가지고 10분 정도 어 네 10분 정도만 하고 바로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네 쾌걸 근육맨이라고요? 저 근육맨 아니에요 한참 멀었죠 몸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아직 애기죠 저는 단지 열심히 꾸준히 하려고 노력만 하는거죠 네 운동하는 영상 이제 그 인스타에 올려달라고요? 어 근데 음 우리 앨리스들이 싫어하면 어떡해요 막 무거운 거 막 들고 쇳덩이 드는데 막 우아악 막 이러는데 누가 좋아해 세준아 운동하다가 베면 옷도 벗고 해 세준아 운동하다가 베면 옷도 벗고 해 저 옷도 벗고 해요 네 더우면 옷도 벗고 해요 근데 오늘 컨텐츠 촬영해가지고 옷은 안 벗을 것 같은데 오늘 컨텐츠 오늘 카메라 돌아가가지고 옷은 안 벗을 것 같은데 네 저 원래 운동할 때 더우면 옷도 벗어요 막 옷 벗고 다녀요 막 네 벗고 막 그럽니다 벗고 운동도 하고 뭐 뱃살 튀어나와도 그냥 뭐 내가 운동 열심히 하겠다는데 뭐 이 생각으로 그냥 벗어요 그냥 막 네 근데 카메라 컨텐츠 때는 벗지 않을 거예요 절대 아무리 더워서 벗지 않을 거예요 네 네 네 아무리 카메라 꺼지면 그때 벗겠죠 네 그리고 음 아 맞다 우리 우리 엘리스 여러분 그 어떤 한 몇몇 엘리스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 세준이 너무 살찐 것 같다고 근데 비숙입니다 몇몇 엘리스분들이 세준이 살 좀 찐 것 같다고 근데 맞아요 저 살 쪘어요 네 살 쪘고 지금 일부러 살을 찌우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우리 제가 좀 약간 얇고 슬림한 또 그런 이게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근육을 붙이려면 살이 좀 쪄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찌고 있으니까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이게 다 근육은 아니에요 좀 지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약간 근육 많이 붙이려고 살을 좀 찌우고 컴백 때 컴백 다가올 시기 때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진짜 이번 컴백 때는 기대해 주셨습니다 저도 머리도 많이 길렀어요 머리도 많이 길렀고 몸도 진짜 완전 근육 이렇게 만들다가 진짜 다이어트 해가지고 체지방 팍 만들면 완전 핫 바디 이렇게 만들려고 진짜 노력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앨리스 걱정하지 말아요 저 진짜 살 죽었다 깨라도 안 질 거예요 진짜 제 스포는 제가 살이 막 갑자기 막 어? 세주님 뭔가 살이 빠지고 있어 이 느낌 받는다 바로 그냥 컴백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음 지금은 어 하여튼 약간 많이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좀 컨텐츠 뭐가 있을까 고민도 하고 막 이런 거니까 네 완전 워우! 핫 바디 만들기 저 바디 만들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막 저 핫 바디 만들 테니까 승식이 형도 운동 열심히 하니까 한 3분 정도 남았네요 네 어 살 살 빼지 말라고 하는데 음 저는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거라서 자기 관리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네 음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엔 트레이닝복 밖에 안 입고 다녀요 정말 그 청바지 뭐 셔츠 뭐 이렇게 절대 안 입어요 그냥 맨날 이러고 다녀 그래서 멤버들이 맨날 세준이 무슨 아이돌 아니고 트레이너냐고 그러는데 형님들 맨날 운동하는데 어떻게 어? 맨날 운동하는데 어떻게 청바지만 입고 다녀요 이렇게 맨날 이런 거 이런 거 다니는 거지 맨날 이게 편해요 음 제 근원은 그래요 저 근원은 살컵 아닙니다 완전 네 제 근원은 어 아침에 일어나요 저도 저 그것도 한번 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일일 브이로그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 해가지고 밥 먹고 갔다와서 뭐하고 뭐하고 다시 이런 거까지 네 하고 싶긴 한데 제 일상은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할 수장 가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갔다와서 밥을 먹고 와가지고 좀 약간 한숨 후 자다가 또 이제 또 이제 시간 나면 이제 또 헬스장 갔다가 헬스장 가서 또 이렇게 헬스장에서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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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서 또 밥 먹고 또 이제 뭐 연습실 와가지고 연습실에서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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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고 연습실에서 야아 이러고 이렇게 놀다가 또다 시간되면 이제 완전 새벽반 이제 가가지고 또 열심히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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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밥 먹고 먹고 잘 가 하고 집 들어가서 승식이 형한테 예쓸 나와쓸 하고 뭐 게임 좀 하다가 잘자 하고 진짜 매일 반복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상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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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똑같아요? 맨날 이래요? 응 아유 아유 네 우하 우하 네 그렇습니다 코코 네넨 애기 코코 네넨 하고 이제 잡니다 어 어 해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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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그쵸 음 저도 하루하루 되게 바쁘게 되게 알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노트북 노트북 근황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노트북 근황은 진짜 노트북 근데 돈까스 소스가 돈까스 소스가 엎질러진 이후로 진짜 물로 씻고 싶었어요 진짜 물로 씻고 싶어서 물로 씻고 씻고 그 덕심에서 물티슈로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하고 막 겉을 닦고 현재 지금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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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린 상태인데 전원은 들어옵니다 전원 들어오는데 어 일단 그 보통 노트북 보면 그 터치패드 있잖아요 터치패드 터치패드 터치패드가 일단 너 이게 가야되는데 안 가구요 네 이제 자판도 몇 개 몇 개는 안 움직이고 아마도 메인보드가 많이 뻗어가지고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그 전에 제가 노트북 돈까스맨은 보내드렸구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친구가 5년 보내주고 이제 한 10년 10년 쓸 생각입니다 지금 10년 10년 쓸 생각으로 네 그래서 진짜 지금 새로운 새로운 걸 새로운 걸 새로운 걸 해가지고 지금 어 외부 필름이랑 내부 필름이랑 화면 필름이랑 겉에 케이스랑 그리고 주변에 파우치백이랑 다 구매해가지고 다 구매해가지고 진짜 그냥 뭐라 그러지 거의 뭐 철통방어 어 외부 내부 화면 뭐 키 케이스 투명 케이스 파우치 해가지고 그냥 거의 뭐 진짜 이러고 있어요 진짜 이러고 밧들고 보셔요 진짜 그리고 뭐 어디 놔둘 때 항상 선반 위에 파우치 얹혀서 진짜 거의 뭐 진짜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이게 노트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툭 이러잖아요 이렇게 툭 이러잖아요 절대 이건 보낼 수 없어 막 이러면서 툭 이러잖아요 이 절대 보낼 수 없어 진짜 절대 보낼 수 없어 막 이러고 거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금 거의 뭐 나보다 더 소중해 진짜 이러고 이러고 다녀요 진짜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이제는 조심 좀 할게요 아 기사 났어요 저 그 돈가스 엎은 거 맞아요 네 봤습니다 네 현 아이돌 중에서 제일 리액션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좋아할 수밖에 없지 노트북에 돈까스 소스를 흘렸어 말이 돼? 내가 아니고 만약에 그대들도 돈까스 그대들도 노트북에 돈까스 소스를 흘리면 방송 중이라 가지고 진짜 소리를 못 소리도 안 나와 진짜 다 똑같은 반응일 거예요 진짜 진짜 저는 소스 흘렸을 때 진짜 방송 종료할까 이 생각 이 생각도 했다니까요 진짜 아 진짜 방송하고 진짜 안 할까 이 생각도 진짜 했는데 아니야 오랜만에 앨리스랑 브이앱하는데 내 이 순간적인 판단으로 순간적인 판단으로 후회하지 말자 이 생각으로 그냥 끝까지 갔는데 끝나고 진짜 얼마나 바깥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소스는 거의 뭐 거의 뭐 거의 손절 상태고요 지금 현재 소스 절대 안 저 소스 절대 안 먹어요 이제 소스 특히 옆에 뭐 핸드폰이 소스 됐어 안 먹어 이러고 응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 앨리스의 사랑을 너무 받아서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진짜 공주님이야 진짜 거의 뭐 대접을 다 받았어요 그치? 하루에 한 번씩 먼저도 설어주고 막 기스 조금이라도 지문 지문 났다 그럼 바로 이렇게 해주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뭐 일단 어 시간이 어이구야 네 네 시간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흘렸네요 어 뭐 추후에 뭐 추후에 제가 이제 뭐 앨리스가 얘기하시던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이 컨텐츠를 통해서 어 이제 많이 많이 찾아올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 짜자잔 이 공주가 뜨면 여러분들 많이 많이 돌려주세요 제가 제가 해줄 수 있는 한 이제 많이 많이 이렇게 쿠폰이나 이런 걸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네 뭐 안되면 내 사비라도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많이 많이 그냥 챙겨주세요 네 그리고 음 사연 통해서 두 분께 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랑 그리고 플라우린 사연이랑 뭐 이것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음 뭐 가져가셔서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걸 사은품으로 주나 말해서 아니 이건 안돼 내가 안줄래요 이거 안줄거에요 이거 안줄거니까 알고요 뭐 또 이거 뭐 티비 옆에 놔둘거야 티비 옆에 떨어지면 다시 죽을거야 안 죽을거잖아 이런거 알고 음 음 그리고 이제 치킨 쿠폰 두장 해가지고 어 딱 말해요 빗땡이 좋아요 빗땡이 좋아요 빗땡이 좋아요 아니면 굿땡이 좋아요 아 빨리 말해 이거만 얘기해주면 제가 진짜 끝내가 굿땡이 좋아요 아니면 빗땡이 좋아요 치킨이에요 치킨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빗땡땡 이거랑 큽땡땡땡 어 뭐가 좋아요 빗땡 그치 빗땡땡 빗땡땡에 뿌 떼땡으로 빗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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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땡에 뿌 뿌 빗땡 이렇게 하는거 있잖아요 뿌 뿌 뿌 뿌 뿌 땡 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신 우리 엘리스 여러분 네 뿌 땡으로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뭐 쿠폰 한 번도 전달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추후에 네 어찌됐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트로베리 나잇 세 번째 무서운 이야기 사연 콘텐츠를 했는데 음 다음부터 안 하려구요 네 저도 무섭고 엘리스 여러분도 무섭고 무서워요 네 못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제 운동 영상이 나갈테니까 우리 엘리스 여러분 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운동 영상 운동 콘텐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한편 한편밖에 안 나가요 한편 그러니까 음 저는 운동하고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네 자 뭐 캡처 타임 해달라는데 자 마지막 할게요 어 이거 나오면 안 돼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아 아름답도다 이 또한 아름다울 수가 아 아 아 자 엘리스 여러분 알아서 캡처하세요 음 야시아 성경 자 4절 29절 음 음 좋았어 난 가끔씩 아이돌 아닌 느낌이야 어 네 난 가끔씩 아이돌 아닌 느낌이야 네 그런 느낌을 봤는데 음 제 명언 중에 하나가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미소를 짓게 하는 게 제 목표 네 제 목표니까 잠깐이라도 진짜 진짜 잠깐이라도 쟤 왜 저래 어떻게 너무 어이없어 막 이래도 그냥 잠깐이라도 웃는 게 제 목적이니까 네 그냥 재밌게 즐겨주세요 네 아주 개그맨은 아니에요 가수입니다 네 가수고 개그맨은 아니고 그냥 단지 어 제 방송을 봤을 때 잠깐이라도 스마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런 이렇게 좀 약간 음 이런 매력 네 무대에서는 또 무대 멋있게 하고 섹시하게 막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친숙하게 해야죠 그렇지 다 알죠 네 역시 역시 알 것 같아 응 알 것 같았어 모르면 갑니다 제가 응 갑니다 네 어우 진짜 야 방송 보고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어 야 방송 보고 있으면 알 거 아니야 방송한다 했는데 어 닥달하면 안 돼 어 닥달합니다 네 빨리 오라고 오늘 반으로 네 쪼개 버리겠다고 합니다 네 네 누가 친구가 네 오늘 운동 친구가 네 오늘 반으로 저를 딱 접어버린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핫한 운동이 될지 뭐 얼굴 막 막 이래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리얼리스 믿고 전 가볼게요 진짜 닥달해요 엄청 갈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거 12초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대리하지 안 끊긴대요 아니에요 눈 안녕 됐어 12초 지났어